미출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실시한 2021년 자치분권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치분권 어워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인적, 물적 재원 등 3개 분야 6개 부문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미출구는 도시를 잇다, 걷고 싶은 건강도시 미출구라는 사업을 주제로 미출구 걷고 싶은 거리와 수인선 유효부지 도시숲길 그리고 수봉 별마루 조성 사업을 대표 사례로 선정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